1등을 했어요 컴백한지 얼마 안되는데 아 예 어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위를 냈다는거는 저작권도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긴데요 근데 음원은요 사실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고요 아 그래요? 음반 판매량이 좀 높은 편이죠 오히려 더 그렇군요 많이 아시잖아요 아 몰라요 아시잖아요 앨범 많이 내부셨잖아요 저희도 앨범 11장을 냈지만 아니 내부는 뭐에요 음원이랑 음반이 안팔리는데 아예 우리는 음반이 팔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걸 몰라요 죄송합니다 한강에서 날래요 우리 죄송해요 작곡 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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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곡이 한 100곡 정도 되는데 한 달에 2만 3천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렇구나 따박따박 들어와요 따박따박 들어와 걸어지도 않고 2만 3천원 들어오는게 어딥니까 그게 또 이제 쌓이고 쌓이면 그럼요 티끌마티끌이라고 6달 씩 모아서 핸드폰 비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